안녕하세요. 메스테인자 김시동입니다. 본 강의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미리 행정하게 된 공부 방향과 기획과 계획을 미리 알려드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일단 최근에 공무원 시험 출제의 경향이 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용성에 초점을 둔 국어영어 출제 기조 변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정부가 주로 인사크신처가 이런 기조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국어영어 출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런 말 드리는 게 좀 오버하는 것 감도 있겠지만 제가 본 게 아닙니다. 불구하고 그렇지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국어영어에서 실용성을 강조했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단 지역적인 문제를 지향하고 없애고 좀 더 실용적인 문제로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말은 좀 더 쉬운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럴수록 필연적으로 종금과목의 난이도, 난도라고 그러죠. 난도를 높이만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 올해 2024년 지방직 문제를 보니까 우리 행정학 난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던 걸 발견했어요. 확실히 이 국어영어의 출제기조 변화는 종금과목의 난도를 높이는 데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 자체도 적당히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심층적인 행정학 공부, 물론 행정법도 종금과목이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국어영어 국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진짜 행정학, 행정법 같은 종금과국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좀 더 깊이 있게 가자, 이런 생각을 가져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고요. 다음을 또 한번 보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좀 오타가 생겼는데 인텐시브, 익스텐시브 어프로치가 돼 있는데 원래는 인텐시브 어프로치고요. 익스텐시브 어프로치인데 또 우리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어프로치를 빼버린 것 같아요. 인텐시브는 뭐죠, 인텐시브는? 좀 더 깊이의 문제입니다. 익스텐시브는 뭘까요? 넓이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강도 있고 깊이 있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학이 사실 넓이가 넓어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기도 하고 또 넓이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을까요? 인텐시브 어프로치, 또 뭐라고요? 익스텐시브 어프로치, 이런 표현을 지금 드린 겁니다. 됐죠. 확실히 넓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출제 경영의 분위기를 보면 깊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무튼 강의, 본강의 들어가면 힘들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파헤치는 것도 화내지 말고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택 과목 시스템일 때만 해도 좀 깊이감을 주기 시작하면 막 학생들이 다 도망가고 수업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봐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좀 깊이와 심도 있는 논의도 아마 진행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름 또 이런 깊이 있는 공부가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죠. 다음 장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국가직, 지방직, 출제 문항을 분석했는데 물론 구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020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2022년부터가 바로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 바뀌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 과목 시스템에서 지금 3년 정도 시험이 지금 출어된 상태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제 책 기준으로 이렇게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한번 나눠봤어요. 이 목차는 제 메스트 행정학 그 목차를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봐도 알겠죠. 됐죠. 확실히 행정학 기초, 정책론, 조직론, 인사, 재무까지가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모습들을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뭐 그건 이제 이렇게도 이제 확인했는데 이걸로 보니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 수업이란 것 자체가 뭐 실강과 인강 모두 하고 있지만 뭐 인강 실강 상관없이요. 그래서 좀 나눠놨어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는 뭐예요? 기본 강조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6파트, 7파트, 8파트, 9파트는 뭐로 나눴다고요? 별도 단과로도 나눠놨어요. 확실히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이 집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의 문제가 사실 당나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별도로 떼서 제가 별도 단과로 내가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고 있고요, 지금. 근데 파트 9에는 심화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파트 1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다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목차상만 파트 9이지 사실은 여기도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끼어붙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논리 흐름이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로 떼서 제가 심화란 파트로 내가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잠시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까지가 기본 강좌로 나가게 될 배경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뭐라고요? 기본 단과로 또 한번 따로 추가시키는 내용일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 자꾸 의문을 갖는 게 여기 기초란 말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게 말만 기초지 행정화 전 파트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파트가 이 파트예요. 이걸 이해하면 이런 쪽이 다 이해가 되시게 될 거고요. 행정학습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목차를 잡아놨는데 1번 보세요. 이게 방대한 행정학을 잡았잖아요. 행정학이 사실 그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워낙 방대해요. 지금은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결합한 학문이기 때문에 진짜 방대해요. 그래서 완전히 알고 학습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수업 듣고 또 반복하고 복습하고 또 반복하고 이 과정을 좀 반복해 나가면 어느 만큼 뭐예요? 감을 잡을 때가 올 거예요. 감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공부가 좀 편해질 겁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확실히 행정 범주가 넓다는 걸 일단 이해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봅시다. 1번 초시생과 재시생이라고 돼 있는데 초학자겠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몇 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초학자들, 초시생들은 일단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올 때 책을 빠른 시간 안에 이르독을 하고 회독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만한 행정학 내용이 하나의 흐름하에 연결돼 있음을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초학자, 출시생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공부를 진입할 때 어려운 게 나오면 일단 포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전진을 못해요. 일단 모르는 게 나와도 계속 전진해보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뭐예요? 뒷내용과 앞내용 앞내용과 뒷내용이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쭉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번 시험을 치렀던 분들은 대부분 다 본 내용들이에요. 분위기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하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단단한 암기를 하자. 자꾸 시험에 떨어진 분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확인해보면 이렇더라고요. 분위기를 알고 있고 이해도 웬만큼 했는데 뭔가 암기를 게을리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 공무원 시험은 이해의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암기 문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싶어요. 뭐 이건 어차피 초학자들, 출생들도 나중에 결국 암기로 이어진다. 이건 뭐 똑같은 말일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한번 첫 번째로 정해봤고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이해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암기까지 완성하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공무원 시험의 특성이에요.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느끼는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이 시험 자체가 떨어뜨려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에 안 된 분들을 떨어뜨리는 특징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 시험은 암기까지 가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수업 진행하다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행정학이라고 해서 자꾸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는 절대 뭐라고요? 금지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 들리던 강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서 보기 시작하면 인강으로 돌려서 보기 시작하면 반복할수록 귀에 들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미국 사람의 영어를 들을 때 되게 빠르다 느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앞에 나온 단어나 어떤 어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본강의 시작하면 자꾸 행정 내용을 쭉쭉 설명해갈 때 앞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뒤쪽까지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스피드에 따라가는 대로 여러분 머리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제 뭐예요? 귀에 걸리는 게 생길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암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복 수강 또 방법 청취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는 오랫동안 공부해 온 과목이기 때문에 귀에 들릴 텐데 행정은 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반복 수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한번 돌려보고 돌려볼 수 있으니까 요즘 뭐 워낙 시스템이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한번 써봤어요. 아까도 얼핀 얘기했는데 일단 기본 강의를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뭐였죠? 행정학 기초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잡았고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파트 6가 뭐냐면 지방인정이고요. 7이 정보 지식론이고요. 8이 뭘까요? 행정활류론이고요. 그리고 9은 심화 파트예요. 이걸 내가 별도로 떨어뜨놨어요. 물론 100% 필수 수강입니다. 이래야 행정학이 완결되는 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이 파트 6부터 9까지가 출제 경향표에서 아까 봤잖아요. 빈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화 강의를 들으면 또 기본 강의와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럼 기본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수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난도를 높일 때 교수님들이 이 이론 난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 다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려면 이 법령을 문제로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법령 특강을 통해서 이 법령을 완벽 정리하는 것 이런 단과를 하나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재 특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기본 문제풀이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다루는 심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상승 문제풀이 할 때는 항상 이 기본 심화 강의와 연계되는 문제풀이가 돼야 될 거다라는 것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문풀은 당연히 꼭 필수적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또 국가직, 지방직, 모의사, 동용 모의사 이런 스타일로 치료될 겁니다. 그래서 김시동 매스텍정학의 어떤 특징들을 제가 한번 나라봤는데 한번 봅시다. 사례를 통한 이해 위주의 강의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례가 정치, 행정, 경영 또는 사회 거의 모든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런 행정강의를 할 때 정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화가 끌어오르고 참지를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이 진보든 보수든 아무튼 어느 쪽에 속하지 않든 간에 다양한 진보와 보수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은 행정학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정치사례도 얘기할 거고요. 행정사례뿐만 아니라 경영 또 그 밖에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례를 많이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전범인을 초월하는 흐름 위주 강의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파트부터 9파트가 사실 모두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수업을 지나다 보면 1파트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뭐예요? 5파트, 6파트로 넘어가면서도 얘기를 좀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수업 강의 특징은 법령을 포함하는 좀 폭넓은 강의로 가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 될 겁니다. 또 그것이 행정을 공부하는 중요한 자세일 것 같고요. 물론 수업 행정학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남겨봤습니다. 오픈 마인드 앤 플렉서블 마인드라고 돼 있죠.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정된 무슨 도그마에 빠지지 말고 이 수많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열린 마음과 유연한 마음으로 접근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자꾸 자신만의 생각에 고정화된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행정을 접근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문제풀이할 때도 항상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느 학자들의 이론의 근거에서 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 이론까지도 뭐예요? 흡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오픈 앤 플렉서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해, 이해를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득점이 되는 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보시면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푸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강의나 심화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어느 파트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시간에 문풀할 때 항상 기본서 몇 피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본인이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아마도 합격권에 다가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오픈북을 한다 하더라도 20분 내 20분지를 못 풀 거예요. 내 책 어디에 나온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 시험은 오픈북이에요? 아니면 오픈북이 아니에요. 오픈북이 아닌 상태에서도 내 머릿속에 내가 공부했던 기본서의 목차와 흐름과 페이지 번호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문제 풀일 때 항상 내 기본서의 파트를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풀할 때는 항상 기본서 옆에 놓고 항상 확인작업을 하는 거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좀 지루한 과정이겠지만 그 작업이 합격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것 제가 지난 한 25년 이상의 강의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꼭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풀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확인이에요.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을 또 보죠. 그래서 이제 오리티션을 맞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튼 공부라는 것 자체를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건 아니고 단계단계 밟아가다 보면 안 들리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해가 된 뒤부터는 이제 또 암기로 연결되고 오고요. 또 그것이 문표를 통해서 내가 이해한 내용이 옳은지에 대해서 확인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면 합격은 당연히 따로는 당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죠? 이런 이야기로 오늘의 행정 오리엔테이션 여기 와우 에듀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본각에서 또 만나뵙일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인텐시브하고 익스테시브한 어프로치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